그래서 우리 섹시니에미 팀 그리고 좀비 팀 이렇게 또 저는 대결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대결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로우킷 대결 기는 팀 내일 새벽 운동 이기는 팀 휴식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건 안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와 근데 저기 산타 선수 아니 산타 선수 와 근데 저기 산타 선수 아니 그건 산타 하면 안 돼 우린 케어는 있어 케어는 있어 아 제가 다 상대하고 싶은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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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대 산타가 1번이니까 2번이니까 모르겠는데 느낌 어때 그냥 이제 하겠습니다 그냥 말고 이 새끼야 뭐라고? 그냥? 뭐가 쿵이야 야 그냥 안돼 그냥 같은 사람인데 지옥으로? 지옥으로? 내일 아침은 지옥이야 저희는 이미 써놨어요 어 썼어 오케이 오케이 자 공개하겠습니다 야 섹시의 매미 팀이다 또 이번 생은 불효자님 1번 어 예상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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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대 미스터 홍대 미스터 홍대는 아 무에타이 선수죠 아 빠르죠 이번 생은 불효자가 특히 산타 선수라서 되게 왓디 되게 빨라요 그쵸 이번 생은 불효자하고 미스터 홍대는 운명의 라이벌인가 봐 계속 붙어 그래 자 준비 파이팅 파이팅 첫 번째 나은 줄 알았어 나는 예상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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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우쇼 하셨지만 저도 무에타이 했기 때문에 아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저는 발로 보여줄게요 발로 보여줄게요 아 발로 보여줄게요 우쇼는 아 섹시 매미 파이팅 저 뭐야 슈퍼클뱅 파이팅 파이팅 먼저 3포인터 다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네 오케이 자 준비 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 허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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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